오늘 영상에서는 스쿼트에서 빈번히 보이는 실수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쿼트의 기본은 바벨이 일직선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 일직선이 내 발 중앙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체가 숙여지는 것,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것 등등은 너무 기본적인 실수입니다.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니라 제가 많은 사람들의 스쿼트를 보고 분석하고 심지어는 프로 보디빌더 선수들도 보이는 실수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하나라도 도움되는 내용 꼭 있을 것이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실수는 스쿼트가 다리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쿼트는 다리를 주로 씁니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는 스쿼트를 복합 다간절 운동이라고 말하고 전신 운동에 해당됩니다. 스쿼트는 바벨을 상체에 짊어진 채로 움직이는 전신 운동입니다. 즉 내 다리가 직접 중량과 맞닿는 레그프레스와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다리에서 만들어진 힘이 내 등 위에 있는 바벨로 전달되려면 상체 또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다리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내 등 위에 있는 바벨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코어를 단단히 잠그는 브레이싱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브레이싱은 수평 호흡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360도로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하고 자세한 설명은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뿐 아니라 등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광배근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바벨 위에 손을 얹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벨을 끌어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쿼트는 하체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전신에 모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스쿼트 레그로부터 바벨을 가져오는 언렉에서 비효율적인 동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가벼운 무게는 어떻게 들고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으나 주로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 바벨 스쿼트는 레그로부터 가져오는 동작까지 모두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퍼포먼스에 영향을 받거나 자칫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방법 중 하나는 런지 자세로 바벨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것은 양쪽 다리에 힘을 쓰지 않고 한쪽 다리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언렉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무릎을 적당히 구부른 위치에 바벨이 닿게끔 렉 높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무릎만 딱 펴서 바벨을 들어올립니다. 이때 바벨을 들고 나서 몸에 흔들림이 없는 위치에 애초에 서 있어야 하고 바벨을 들고 잠시 바벨의 움직임을 멈춘 뒤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어서 자신이 스쿼트할 위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벼운 무게에서부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중량 스쿼트에서 비효율적으로 힘을 사용하게 되고 증량이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기초이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신의 스쿼트 자세가 최종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특정 근육들이 발달하고 가동성이 어떤 부위는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부위들은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쿼트 자세는 내 몸의 변화에 맞게 계속 변형시켜줘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처음 하던 60kg일 때의 나의 스쿼트 자세와 돌이킬 수 없는 근대가 되어버린 85kg의 나의 스쿼트 자세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둘레, 허리둘레가 모두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올바른 자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한 자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맞는 자세를 매번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수영 선수들은 최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번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발달하지 않도록 항상 그 둘레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풀스쿼트만 오직 스쿼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꽤나 하다 보면 자신만의 고집에 사로잡히기 좋은데 풀스쿼트가 물론 가동 범위가 가장 길기 때문에 운동의 효율 측면에서 좋은 것은 맞으나 하프스쿼트가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 11자 스쿼트도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목적에 맞는 스쿼트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풀스쿼트를 하다 보면 하단에서 신장 반사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의 자극을 느끼기보단 그냥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온 느낌이 강합니다. 반면에 다리를 11자로 만들고 오직 뒤태사두로만 움직이는 하프스쿼트의 경우는 강한 긴장감이 다리에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는 시간만 따지면 하프스쿼트가 금비대에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고중량을 다루는 파워리프터들은 딱 룰에 맞는 깊이까지만 앉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완전 풀스쿼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프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스쿼트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도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스쿼트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한 다음 그 목적에 맞는 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벨 스쿼트를 할 때 선수들도 하는 4가지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댓글로 또 보고 싶은 영상의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